5월 1일 수요일 5월의 첫날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요즘은 기후도 양극화가 되어서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 4월 초까지 쌀쌀하더니 이제는 벌써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닌다 솔직히 5월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돈 쓰기의 여왕인 달이다 며칠 후면 어린이날인데 조카들 선물 사줘야 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용돈도 두둑히 드려야 한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래도 뭐 좀 폼나는 걸 해드려야 할 것 아닌가 물론 돈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날들이 있으니 가족 생각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다 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은 잘도 간다 벌써 5월이구나 Wednesday, May 1st It's the first day of May May is often called the queen of all seasons And it's true The weather is terrific These days even weather patterns are going extreme And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every year It was still a bit nippy in early April But now people are wearing short sleeves Instead of calling May the queen of all seasons It might be better to call it the queen of spending money Children's Day is coming up And I have to buy presents for my nephew and niece Then, again on Parents Day I need to give a handsome amount of money to my parents Don't they deserve to get a great present on this special day From their son who's working full time? The month of May is expensive But all those special days in May Remind me about the meaning of family Money shouldn't be everything, right? Time really flies It's May already 네, 김대리의 영어일기 5월 1일자 일기입니다 처음에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 이 말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이지만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혹시 영어에도 5월 날씨가 좋다는 뜻을 지닌 그런 표현이 있는지 제가 많이 찾아보고 또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비슷한 표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The Queen of All Seasons라고 직역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가 제법 잘 통하죠 May is often called the Queen of All Seasons And it's true 그 뒤에 보면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돈 쓰기의 여왕이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 말도 그냥 직역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Queen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제법 의미가 잘 통하는 말이니까 The Queen of All Seasons라고 그냥 바로 옮겨서 표현을 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도 양극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양극화를 표현할 때 Polariz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그 Polar라는 단어가 극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북극검을 Polar Bear 이렇게 얘기하는데 Polarize라는 단어를 써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된다고 하면은 Be Polarized Economicall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Polarize라는 단어 쓰지 않고 표현을 했는데요 These days even weather patterns are going extreme and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every year 네 이렇게 extreme이라는 말을 썼죠 그 기후가 양극화가 된다는 말은 봄 가을이 짧아지고 추운 거하고 이제 더운 것만 그 도드러지게 날씨가 변한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니까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뜻인 Go Extreme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Extreme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지만 명사 뜻도 있죠 그래서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extrem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균형을 잡는다고 할 때 앞에 Strike라는 동사를 같이 쓰니까 Strike a balance라고 하면 되고요 양극단은 Too extre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초까지만 해도 날씨가 쌀쌀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날씨가 쌀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It was still a bit nippy in early April but now people are wearing short sleeves 네 이렇게 nippy 라는 말이 나오죠 N-I-P-P-Y 인데요 쌀쌀하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칠리라는 단어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운 칠리 소스 그 칠리하고 소리는 같고 그 스펠링하고 뜻은 다른 단어죠 C-H-I-L-L-Y 그래서 그 nippy 혹은 칠리라는 단어로 쌀쌀한 날씨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을 두둑이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한테 어떤 감사의 뜻으로 돈을 드리는 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죠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돈을 주는 게 우리한테는 일반적이어도 서양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드리는 게 서양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 네 이렇게 머니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두둑이 드린다고 할 때 두둑이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핸섬이라는 말을 썼죠 핸섬은 우리가 잘 아는 잘생긴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돈이 핸섬하다고 하면은 양이 많고 충분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핸섬 amount of money는 꽤 많은 돈 뭐 이런 정도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직장 다니니까 부모님한테 폼나는 걸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 부모님한테 근사한 것을 해드린다라고 할 때 그 해드리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들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드리다라는 말은 없고 deserve to get a great present 이렇게 얘기했죠 그 deserve라는 동사가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거나 혹은 명사가 와서 뭐뭇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는 뜻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데 쉽게 언뜻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부모님은 충분히 좋은 선물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근사한 걸 해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deserve라는 동사는 뭔가 받을만한 것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만하다 이런 뜻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deserve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안 좋은 것을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deserve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뭐를 생각해 본다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네 이 remind라는 동사가 아주 유용하죠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A remind B of C 이렇게 얘기하면은 A가 B로 하여금 C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A remind B of C 이렇게 전체사 of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bout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those special days in May remind me about the meaning of famil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뭐를 생각하게 됐다고 할 때 remind라는 동사 기억하시고요 전체사는 of와 about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money isn't everyth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money shouldn't be everything, right? 돈이 모든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비슷한 뜻으로 life isn't all about money 이렇게 얘기해도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money가 들어가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관용 표현 중에 money talks라는 게 있죠 돈이 말을 한다 이런 뜻인데 돈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런 뜻으로 쓰는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money와 관련해서 money isn't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거나 life is not all about money 이렇게 얘기하거나 관련해서 money talks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기는 뭐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죠 우리말하고 영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Wednesday, May 1st 5월의 첫날이다 It's the first day of May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다 May is often called the queen of all seasons and it's true The weather is terrific 요즘은 기후도 양극화가 되어서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 These days even weather patterns are going extreme and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every year 4월 초까지 쌀쌀하더니 이제는 벌써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닌다 It was still a bit nippy in early April but now people are wearing short sleeves 솔직히 5월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돈 쓰기의 여왕인 달이다 Instead of calling May the queen of all seasons it might be better to call it the queen of spending money 며칠 후면 어린이날인데 조카들 선물 사줘야 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용돈도 두둑히 드려야 한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래도 뭐 좀 폼나는 걸 해드려야 할 것 아닌가 물론 돈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날들이 있으니 가족 생각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다 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Money shouldn't be everything, right? 시간은 잘도 간다 벌써 5월이구나 Time really flies It's May already